한국국토정보공사 안 기자님은 지금 5시부터 하고 이거 끝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또 해야 됩니다. 언제 끝나요? 8시 반? 9시에 끝납니다. 오늘은 좀 길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정프로가 자꾸 채팅창에 정프로 숨 쉰 채 편의점에서 발견 숨 쉬는 채? 낙담한 정프로가 오늘 오늘 뭐 다른 일이 생기신 것 같아서 제가 대타로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쟤는 뭐야 하시더라도 오늘 박세익 전무님이 계시니까 박세익 전무님은 믿고 묻어가는 전략으로 오늘 그런데 안 기자님 오늘 잘 나오셨어요. 지금 우리 최종경 연구원님이 올해 IPO 시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프리뷰해 주는 자료를 저 진짜 궁금했는데 지금 IPO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워낙 IPO가 좋았는데 올해도 과연 좋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좋아서 IPO는 이제 좀 끝난 거 아닐까? 너무 과열인 거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부동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보다 IPO 시장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것보다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흥국증권회 최종경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IPO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IPO 시장 올해의 전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21년 IPO 시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리포트에 표지에 있는 그림 1번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IPO 시장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 수하고 공모 규모만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기업 수가 선그래프로 제가 잡아놨고요. 2021년 89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 89개의 숫자는 코스피하고 코스다 실제 상장한 기업 수 기준이고요. 작년에 89개나 상장했어요? 89개나 상장했어요.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 시장의 IPO가 화랑이 온 걸 2015년을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상장 기업 수가 70.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간 상장하는 우리 시장의 체력이나 혹은 우리 거래소의 체력도 있겠죠. 70.5개가 연간 개수인데 한 해 90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 더 어마어마한 것은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이게 시가총액의 합이 아니고 이 시장에서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온 돈의 합인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20조가 나왔고요. 20조는 과거의 어떤 해와 비교해도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참고로 정거점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상장했던 2010년 10조 원이었습니다. 그 두 배를 작년에 한 거죠. 올해 전망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2021년보다는 조금 줄지만 다른 평년 어느 해보다 많은 시장이 2022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모 개수는 작년에 89개에서 80개 그리고 공모 규모는 작년에 20조에서 25조 원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그래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은 벌써 끝났고요. 지금 오늘 청약했고요. 다음 주에 상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12.75조의 공모 규모가 이미 모집이 끝난 겁니다. 즉 2022년의 진정한 분위기는 25조에서 12.75조를 뺀 12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가 올해 분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조에서 올해 진짜 분위기는 12.5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있었으니까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은 굉장히 특이한 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단일 공모 규모 12.75조. 시가총액으로는 70조짜리의 신규 상장은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2년 연초에 바짝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연중에 있게 되면 앞뒤로 공모하는 회사들의 이슈를 다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초에 바짝 당겨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설날까지는 마치 이런 느낌이죠. 2021.5년 그리고 설날 이후부터가 진짜 2022년 IPO 시장의 달력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PO를 해서 이렇게 신입생들이 소위 많이 드러나는 게 주식시장의 약간 부담 아니에요? 부담이죠. 부담이죠. 너무 많이 상장하는 거 물론 자꾸 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게 사실 양란의 검이 있어요. 이게 시장의 체력보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또 자금의 쏠림 현상도 심하고요. 오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거 막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의 전반적으로 불어넣는 활력은 또 그에 대한 긍정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재미난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2015년부터 신규 상장 시장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지난 6, 7년 동안 신규 상장한 기업 중에 물론 뭐 벌써 상패하면 안 되죠. 상패 기업이 ING 생명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잘못된 상패가 아니라 흡수합형으로 상패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뭐 신규 상장주 중에 적자 기업도 많고 주가가 하락한 기업도 많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전 시장의 활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70개 정도의 신인 데뷔는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신라젠 같은 경우가 2017년 상반기인가에 상장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신라젠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신라젠 상패 됐잖아요. 15,000원 전후에서 8,000원 7,000원 빠졌다가 17년 하반기를 장식했던 최고의 대장주 역할을 신라젠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아자부터 뭐 존버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좀 안타깝죠. 17년에 상장한 기업이 8, 9, 10, 11 뭐 작년 계속 거래 정지 상태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신라젠을 살짝 빼먹었습니다. 네 네 또 계속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시장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장 기업수나 공모규모 주가 수익률 이 세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기업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래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3번 그래프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간 유가증권 코스피의 신규 상장 IPO 기업수입니다. 그 신규 상장 코스피의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개수가 좀 적어요. 네. 보시면은 그 그림 3번 4페이지에 있는 3번인데요. 일단 요 네 맞습니다. 그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개수는 작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 3번의 연간 코스피 상장 기업수의 추이가 IPO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고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10년에 고점 찍었고요. 2015년에 고점 찍었고요. 2021년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약 5년에서 6년의 텀으로 IPO 시장의 화랑이 고점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고점 찍은 이듬해입니다. 2011년 2016년 바로 2022년이죠. 전년보다 줄어드는데 많이 안 줄고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2년의 분위기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보다는 줄어들지만 급락이나 극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올해 시장의 분위기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저 그래프를 보니까 항상 가장 좋았을 때 다음 해에는 그 연장선이 조금 이어지는 거군요. 그 분위기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이어지고 정확히 확 들어들고 정확히 보신 거고요. 분위기가 흘러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후광 효과가 좀 나타나고 후광 효과 맞습니다. 올해가 끝물이네요. 그럼 RPO는 올해가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가 끝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좋은 표현으로 픽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을 고점으로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6페이지에 있는 그림 7번의 연간 공모규모 그래프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모규모의 합이 IPO 시장의 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20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25조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 공모규모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단일 공모규모 1조 원 이상의 대역급 기업들과 그 다음에 단일 공모규모 1조 원 미만의 일반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제가 회색 막대기로 표현한 게 네임드 있는 좀 큰 애들이죠. 대역급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한 막대기가 단일 공모규모 1조 원 미만의 일반 기업들입니다.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되는데 2022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25조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혼자 12.75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6조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6조의 시장도 과거에 보시는 어떤 해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상장이 예정되는 주요 기업들 잠깐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주와 다음주 수요일 측을 진행하고 청약도 진행 하고 있는 거고요. 공식 일정이 진행 중인 거죠. 그 다음에 청구서를 접수해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K스케어의 원스토어와 그 다음에 SK쉴더스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그리고 소카와 등이 지금 현재 청구서를 접수해놨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내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청구서 접수 단계 이상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회사의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주회사에서 직접 우리 올해 상장하겠다라고 밝힌 경우는 SSG.com이나 마켓컬리의 컬리 CJ올리브영 오아시스 카카오엔터 정도는 올해 상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기업들 약간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25조 원이 넘는 공모규모가 현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PO 하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작년에는 시장도 좋고 IPO 하는 기업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면 따상 공식으로 따상 따따상 이렇게 했잖아요. 따상상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도 계속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함 아닐까요? IPO와 관련해서는 일단 따상의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왜곡효과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따상이란 게 상장 첫날 시시초가가 100% 올라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렇죠. 하루 수익률로 160%가 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공모가라는 게 사실 아무렇게나 막잡힌 가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발행사와 주관사와 증권거래소 간에 수없이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나온 공모가 밴드를 거기서 한 번 더 시장의 참여에 의한 수요 예측으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에 2.6배가 뛴다는 거는 그건 저는 잘못된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공모 가격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됐다면 하루에 160% 오르는 걸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따상 따상이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따상을 기록했던 기업들 중에 그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쑥 미끄러지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왜곡효과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전제는 있어요. 전대적인 시가총액 규모가 천억 미만의 소형주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던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작은 작은 IPO 업체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엉덩이가 가벼운 기업들은 가능하다고. 그런데 엉덩이가 무거운 시가총액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이 상장 첫날 2.6배가 된다. 이거는 시장의 왜곡효과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왜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왜곡이 ETF ETF가 그 왜곡의 현상을 꽤 많이 하게 되고요. 나오자마자 사야 되니까 ETF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 얘기를 하죠. 유통 물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장 첫날부터 유통 물량이 너무 적을 때는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데 유통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이 왜곡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더 기대가 컸던 게 상장 첫날부터 유통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죠. 그런데 사야 되는 ETF도 많고 많고요. 엔터펀더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요예측에 들어가는 기관들은 물량이 없겠는데 확약을 더 충분히 걸자 하니까 마치 엑셀의 수남참조로 돌듯이 다시 물량이 더 마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건 좀 적어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무화학약과 개인청약 물량들을 합친 첫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6.9%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량에. 전체 물량에 그것밖에 안 돼요? IPO 물량에 6.9예요? 아니면 발행 총수에 6.9예요? 주식수에 6.9%입니다. 주식수예요? 네. 주식수에 6.9%이고요. 5위에서 물려있는 게 한 70% 정도 된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LG화학 대주주가 갖고 가는 물량이 82%고요. 공모주로 뿌려진 물량이 14.5%입니다. 14.5%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확약 15일 이상의 확약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100% 중에 우리 사주 빼고요. 물론 실권난 걸 다시 더했습니다. 그게 6.9%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첫날 거래되는 물량 자체가 회사는 70조 원에 시작을 하는데 4.9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이즈 대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걸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많지 않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1.6% SK바이오팜이 13% SKIET가 15% 카카오뱅크가 23% 크래프톤이 39%였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제일 큰데 유통 물량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상장하자마자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겠군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지만 저는 가격이 몇월 며칠날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다만 초기가 중기나 장기보다는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시 기대되고 있는 지수 편입의 효과예요. 또 언급을 하셨지만 해외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이나 시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코스피 200은 이번에 들어와서 코스피 200 편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시장의 대표성과 업종의 대표성이거든요. 시장의 대표성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가총액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차고도 넘치고요. 업종의 대표성은 그 업종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정성적인 위상 같은 건데 사실 2차전지의 업종에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장 좋기 때문에 두 개 다 통과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수십 편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 말에 상장해서 2월에 거래일수 채우고 3월 달에 심사하고 3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수십 편입이 가능한 구조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유통 물량이 계속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장하는 공모주 중에 이게 코스피로 상장하냐 코스닥으로 상장하냐 그런데 코스닥으로 상장하면 방금 코스피 200에 편입하는 이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msci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또 되게 커요. 그런데 msci에 편입되는 게 최창균 본부장이 지난주에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이 정도 100조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msci에서 특례 편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발표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제 기억으로는 2월 13일인가 14일 날 msci에 편입이 될 수가 있다. 거래일수로 15일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수급의 가격의 왜곡을 만드는 가장 큰 수급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200의 편입은 3월 둘째 주 금요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 편입이 가능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네요. 그걸 다 계산하려면 그런 것까지 연예에 상장하는 89개 기업을 다 계산하지는 않으니까요. 중요한 기업들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말씀을 꺼내주신 게 작년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코스피 200 지수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작년에 상장한 대역급 기업이 6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 IET 카카오뱅크 크래프턴 현대중공원 카카오페이까지인데 작년에 이 6개 대역급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작년에 상장해서 작년에 전부 다 코스피 200에 들어간 또 희한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이 여러모로 재밌었었고요. 올해 시장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좋은 시장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님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알았어요. 아까 그림 3하고 4 있잖아요. 3하고 4를 보면서 연간 육아증권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수는 8개 7개 5개 이런데 표 좀 다시 보여주시죠. 전부님 말씀하셨습니까? 코스닥에 연간 상장하는 기업수가 70개 60개 50개 이러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스닥 150 ETF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쇼포지션은 안 잡아요. 임버스나 곧버스는 저는 아예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있을지언정 그런데 코스닥에 이렇게 연간 50개에서 70개 같은 기업이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이래서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의 연관성까지는 다 고민해보지 못했는데요. 학부모님 되게 좋은 거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보나면 방금 보시면 그림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르게 생겼어요. 뭐냐면 코스피는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주기가 있고요. 코스닥은 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시면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한번 주기가 빠졌어야 될 때 안 빠지고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특례 상장의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PO 시장이 굉장히 재미난 게요. 없는 기업을 만들어서 상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 시절에 잘 익은 과일을 수확하고 추수하는 건데 비상장 시절에 많이 수확하면 이듬해 좀 쉬어야 돼요. 빈 공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은 안 쉬죠. 그게 뭐냐면 실적이 적자거나 없는데 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17년도에 7,8%로 저점을 찍었다가요. 전체 비중 중에 작년에 47%까지 올랐습니다. 뭐가요? 특례 상장 비중이요. 코스닥에 상장하는 보시면 60개, 70개 기업들 중에 이제는 절반이 특례 상장이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들어보셨겠지만 특례 상장이 과거에 상장할 때는 저희 기술성 특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테슬라 요건이다 뭐다 뭐다 해서 트랙이 4개가 됐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는 이 코스닥의 특례 상장 비중이 지금 47%, 50% 정도 돼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상장 제거랑 달라서 저희는 그때는 특례 상장 제도라고 얘기는 안 하고 미국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적자 기업의 비중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적자 기업이 70%가 넘게 상장되고 있다. 특례 상장이랑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적자 임대 상장을 시킨다는 거는 우리의 특례 상장하고 같은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또 말미에 말씀드릴 유니콘 기업들의 확대에 관련된 또 상장 제도 상장 시장의 변화 이런 추세로 보고 있어서 사실 그 비중이 특례 상장 비중이 늘어난 거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것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보면서 코스닥 150 ETF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조금 약하겠구나. 그리고 코스닥에서 괜찮은 회사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도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갔어요. 코스닥에서 우량 종목으로 구분이 되거나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이상되는 종목들은 코스피로 많이 이동을 했죠. 나스닥은 나스닥에 우량한 기업이 계속 나스닥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스닥이면서도 S&P500이기도 하고 다우 편입도 대순행인데 우리는 코스닥이면서 코스피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현물시장뿐이 아니라 지수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피 20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시는 기관 투자자도 실제로 코스피 시장의 비중을 훨씬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코스닥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 펀드 안에도 코스피가 더 많아요. 삼성전자 25%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기준만큼 채워놓고 그다음에 전체 펀드의 10% 전후 정도만 코스닥을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코스닥에 이렇게 한 해에 70개 80개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가도 못 받는데 웬만한 아웃소싱 기관에서 자금을 받으면 벤치마크 너네가 이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도록 운용을 해 하면서 대부분이 다 코스피 아니면 코스피 200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코스닥을 편입할 이유가 없어요. 코스닥 지수는 벤치마크를 안 해줘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코스닥의 상위 10종목 중에 아주 괜찮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굳이 편입해서 알파를 낼 수는 있는데 그게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너 괜히 뭐하러 코스닥을 편입을 해서 그러네요. 그런 효과 때문에 실제로 아웃소싱 자금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국민점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커지는데 실제로 벤치마크는 코스피는 코스피 200 이고 코스닥은 물량은 계속 쏟아지는데 수급은 취약하고 그런 좀 단점이 있네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13번입니다. 13번 네. 그 2022년 IPO 시장을 빛낼 산업군이라고 제가 5개 테마를 좀 잡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저께 발표한 리포트인데 내고 나서 약간 저 스스로 아쉬웠던 게 너무 좋은 걸 다 집어넣습니다. 조금 선택과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집어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부터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장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IPO 시장에서 상장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기 현재 시장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ESG입니다. ESG 테마를 필두로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세 번째는 헬스케어와 신약 개발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IT 소부장들이 현재 또 많은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K-유니콘 기업들이 올해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보다 일단 헬스케어 신약 개발 쪽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장 예정 기업들의 리스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와 신약 개발인데 지난 2021년에 89개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의 산업병 구성비를 보면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업의 강세예요. 서비스업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게임주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 몇 년에서 계속 우리 시장은 서비스업이 최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의 약세입니다. 2021년에 실제적으로 IPO 시장에서도 2020년 대비 상장 개수가 반토막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상이 되면서 관련된 주들은 수혜를 받은 게 맞지만 관련이 없는 헬스케어 주들은 저는 피해를 받다고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 바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돈을 쓰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의 진도가 나갈 때마다 그에 따른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임상을 제대로 진행을 못한 거예요. 임상 진도가 안 나니까 기상장돼 있는 애들은 주가는 안 오르고 상장을 대기하고 있던 애들은 상장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비즈니스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 세상 어디에도 비대면 임상은 없거든요. 무조건 대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진도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물론 올해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아지겠죠. 나아졌을 때 그동안 밀려있던 임상 스케줄들이 쭉쭉 풀리면서 저는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헬스케어 반등과 IPO 시장에서의 헬스케어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바이오 쪽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죠. 이 영향이에요. 그러네요.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 코로나 피해주였었네요. 전체적으로는 피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그 어디에서 임상을 못하고 그게 안 되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뜻이겠군요.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되는 게 회사의 시가총액을 만들 때 프로젝트의 임상 진행률 곱하기 향후 기대되는 기대같이 해가지고 성공률 곱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임상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게 주가가 안 되죠. 실제 바이오에 종사하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 게 전 세계 어디에도 비대면 임상 같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이 안 된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은 사실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올해부터는 다시 조금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IT 소부장들입니다. IT 소부장은 좀 느낌이 달라요. 헬스케어하고 헬스케어는 지금 안 좋은데 좋아질 겁니다. 라고 전망하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실적이 좋은 분야는 IT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IPO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큰 시장에 동행하는 효과가 있어요. 현재 기준 IT 소부장이 가장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신기술과 신산업 기반으로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의 신유통 기업들인데 카쉐어링의 소카는 이미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차자로 시장에서 회자되는 게 마켓컬리 오아시스 그리고 아마 상장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는 토스의 비바리퍼브리카 등이 그 라인업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조금 우리 연구원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뭔가요?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신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IPO 시장에 전반적인 공모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계속 좀 안고 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에 신주들의 주가 수익률 가장 좋았던 애고요. 21년은 시장은 화랑이었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딱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작년의 후광효과가 올해도 이어지긴 하고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이 많이 되겠으나 작년 같은 IPO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IPO 관련된 코스닥 펀드 하나 있는데 해지해야 될까요? 상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정말 안 좋더라고요. 수익률도 상반기까지는 작년의 분위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괜찮고요. IPO 관련된 코스닥 벤처 펀드인데 수익률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작년 하반기에 들었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면 재작년 하반기 아니면 작년 하반기 안 좋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왔는데 끝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연구원님 시간이 얼마였는데 나갈 수 전에 LG 앤솔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뒤늦게 다시 여쭤보는 건데 LG 앤솔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200 ETF들이 사야 되잖아요. 그게 첫날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첫날 못 사면 그다음 날도 사야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래도 첫날이 가장 높은 수급이 몰리는 날이구나 아니면 그게 며칠 이어질 수 있구나 그걸 혹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거는 사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비슷한 내용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가 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첫날 거래 종가가 가장 높은 주가였고요. 첫날? 단기적으로 볼 때요. SK IET는 첫날 시가가 가장 좋은 주가였고요. 가장 좋은 주가? 가장 높은 주가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15일째의 종가가 가장 좋은 주가였습니다. 15일 동안 오르다가 네. 한 달에서 제가 한 달로 잡았는지 세 달로 잡았는지 아무튼 단기 주가를 놓고 볼 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를 그 차이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그 다음날 MSCI에서 갑자기 저녁에 발표를 했어요. 얘네 편입시키겠다고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15일 영업일 뒤에 아마 편입이 될까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카카오뱅크가 15일 이후가 가장 높았던 것 같고 그 영향도 컸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카카오뱅크처럼 사이즈가 컸으니까 또 MSCI에서 편입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발표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질질 흐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첫날 둘째날 첫날 아니면 둘째날 첫날 그것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개별 종목의 이슈는 아니고요. 연간 상장하는 모든 기업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첫날 시가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첫날 시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이례적인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IPA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첫날 시가의 무조건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면 그거는 이제 방금 코스닥에 코스닥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코스닥은 방금 코스피 200 MSCI 이 수급이 없는 거죠. 없다 보니까 첫날 그냥 따상에 때리는 게 아마 수익률이 제일 좋았을 거고 이 코스피로 상장한 기업만 또 따로 떼어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30일 네. 시간 많이 좋았네요. 최종경 연구원님 그냥 계속 모시고 패터리핑에서 계속 하세요.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조만간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민원도 해결하고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프로님 편의점 현장 카메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현장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 PD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럼 초앞에 계신데 초앞에 계시는 분은 정프로님 AI인가요? 어? 이거네? 정프로입니다. 정프로입니다. 정프로는 지금 스튜디오 편의점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고요. 잠시 후 백브리핑 그리고 오늘 글로벌 라이브까지 제가 책임집니다. 정프로는 건강합니다. 정프로님은 제가 보니까 밖에서도 정말 여러가지 지원사격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프로님이 백브리핑 오늘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도 지난번에 한 번 바꿨는데 2프로보다 재밌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바꾸신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 정프로님 역시 재밌네요. 광고 듣고 끝나나요? 바로 인사하면 돼요? 잠시 광고 듣고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 걸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소원의 김종원